마선샤인 두근두근거려 밤엔 잠도 못 이루죠 아쉬워 아쉬워 아 이게 혼자 부르기엔 조금 예예 떨리는 나는이 수줍은 나는으로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최준용 조재윤 탈수 최준용 축하합니다 나는 선물을 원한다 열려라 놀아봐 문제를 많이 맞추면 선물을 많이 가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상품이 오늘도 푸짐해요 상품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청소기 원액팀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자동 스팀 청소기 기능성 베개 로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마지막으로 침고 청소기까지 준비됐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정말 좋아요 빈칸을 채워서 맞춰주시면 선물 드리고요 노래를 틀리면 선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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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윤씨 탐나는 선물 있습니까? 탐나는 거요? 청소기 청소기? 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 자 로봇청소기 갑니다 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 진짜요? 로봇청소기 처음부터요? 자 갑니다 힌트 주세요 어 뭐야 테리우스죠 테리우스 테리우스 제목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가수를 유추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정답 정답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자 김민현씨에요 하나 둘 셋 서시 정답 테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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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널 볼 수 있게 key solu 이러고 Story inga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볼 수 있게 성공! 성공! 축하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요? 같이 같이 드려요. 같이 쓰라고요? 아니 같이 드려요. 자 이번에는 요거 갑니다. 루어낙 세트. 이렇게 끼어서 힌트 주세요. 은하철도구. 어렵다. 어렵다. 뭐야? 여러분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 정답! 조재훈 빨랐습니다. 조재훈 빨랐어요. 타타타. 접근 좋았어요. 접근이 좋았는데. 접근이 좋았어요. 접근 좋았어? 자 여러분 다음 히터 보시죠. 그분 노래긴 그분 노래인가 봐. 정답! 정답! 됐다! 하나! 아니 우리가 무사했는데. 둘, 셋.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어머! 정답!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우와! 성공! 왔다 왔다. 아주 그냥 싹 가져간다. 다 우리 거다. 상품 없는 팀만 도전할까요? 없는 팀만 가볼까요? 없는 팀만.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스팀 청소기. 그렇습니다. 스팀 청소기죠. 이거 쭉 밀었다가 힌트 주세요. 목소리 잘 들으세요. 콜라 나요 콜라. 두 뺨을 스치면.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 영고 맹고. 이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정답. 어! 와 이 팀 장난 아닌데. 김경욱. 바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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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l. 제대로 달잡ared. 도전! 오이! 오이! 95. sink!! annual영º 0 почему 3 компび souringen. 2016. 여야! Who else? 고ớt! 부这么! ребята! 저기로 pasa! 뭐 이런? 감사합니다.